차라리 그냥 한번 잠들만 영영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심하세요 고려요? 그리고 고려 왕이 누군데요 설마 태조 왕권이야? 고려를 세운 사람은 태조 왕권 태조 다음은 광종? 그때 난 죽은 거야 내가 들어앉은 이 해수란 아이도 물에 빠져 죽은 걸 테고 돌아갈 순 없을까? 눈이 피곤해 놓고 눈이 대단히 피곤해 놓은 게 친한 사람은 secretly 環境한 사람은 다리를 야식으로 알까봐요 路에 가려진 경 D 해수 대리 도대체 정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자님, 황희. 강자님은 결국 모두를 망칠 겁니다. 네가 뭘 어떻게 알아? 넌 내가 어쩌지도 않나? 날 봐. 네가 이만 포기해. 정윤과 패하는 달라. 나라 사정도 달라졌다. 황공은 그 어떤 약속도 버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2중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